안녕하세요 오늘은 꽃놀이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봄에 한순간만 피는 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저 혼자 즐기기엔 아까워서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분을 보셨습니다 유나 선책 첫 번째 게스트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나님의 친구 김지원입니다 이렇게 어색할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더 어색한거야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김지원씨랑 같이 여기 어디죠? 대일산 호수공원이죠? 대일산 호수공원에 왔습니다 어색하게 출발하시죠 이게 둘 다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아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되지? 카메라를 열심히 들고 일을 하고 계신 이렇게 하는거 아닌지 어머니 네 꿀ئ 꿀uga 꿀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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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기서부터 이제 피아노 음악을 깔거에요. 로맨틱한 뮤직 아 아마 설명은 한 번 하셨을 텐데 이 산책 콘텐츠를 처음에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산책 콘텐츠는 저도 비슷한 생각이 없어요 지원씨가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생각이 없고 너무 코로나 때문에 다들 밖에 못 나가고 오다 보니까 제 작업실 근처에 좋은 기회들이 되게 많은 거에요 한 번 찍어볼까 언니 콘텐츠에 나오는 음악이 너무 좋아요 음악 천재 잖아요 제가요 지원씨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아니 작곡 천잰데 아니요 지금 진흙 속에 진주 같은 사람이라 제가 그 진주를 꺼내서 씻어내려고 엄청 노력 중이에요 음악 천재 잖아요 음악 음악 천재 잖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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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ei 닥 degradation 가진 계기도 언니가 뭔가 저를 계속 이렇게 두드려주어서 아 맞아요. 처음에 그랬죠. 근데 왜 그 MBTI도 늘 바뀐다고 하더라고요.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. 맞아요. 조금씩 바뀐대요. 언니 지금 약간 뮤직비디오 같아. 너무 좋다. 저렇게 캠핑하자마자. 완전히. 이거 굉장히 명당이네. 이건 진짜 튀겨야 돼. 이런 차림은 처음 보는 것 같아. 이건 그냥 제가 평소에 자주 입는 그런 스타일. 이런 얘기하면 약간 쑥쑥하겠지만 너무 아름다워. 아니 이렇게 호수가 시원할 일이야? 물이 일렁일렁해. 이렇게. 너무너무 예뻐. 뭐 이렇게 뿌려놓은 것 같아. 진짜. 너무너무 예뻐. 오늘은 치원 씨를 모시고 벚꽃길을 함께 걸어봤습니다. 어. 누가 꽃인지. 알 수 없었던. 유나 산책. 일산 호수공원 벚꽃편. 오늘 어땠어요? 어. 사실. 약간.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.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. 근데. 또. 색달나서 너무.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. 이런 컨텐츠에 저를 초대해 주신 유나님. 너무 감사드리고. 이렇게. 어. 이렇게. 어. 어. 자. 가장 최신작. 도시남녀의 사랑법. 넷플릭스와 카카오TV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. 와. 많이 많이. 봐주시기 바랍니다. 진짜 예쁘게 나오니까. 깜짝 놀라지 마시고. 드라마가 너무. 재미있으니. 봐주시면. 감사할 것 같아요. 좋아요. 그럼. 안녕. 오늘 고마웠어요.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. 응 즐거웠.